이게 500에 42만원인거죠? 아, 좋은 집들끼리 비교하면 한 2만원 정도? 500에 40 정도면 근데 방이 뭐 그때그때 다르니까요 좋은 집 나가면은 뭐 어쩔 수 없는거죠? 큰 방은 500에 50비중인데 이 가격에 이것보다 안좋은 방도 많고 좋은 방도 몇개는 있어요 크기가 조금 더 크거나 아니면 40인도 요만하거나 그런것도 지상층이? 네 반지향 반지향은 이제 한 10만원씩 까면 되죠 반지향은 고맙는데 참깁기